다음 웹툰은 작가를 대상으로 복지 혜택과 지원 등을 늘리겠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주요 지원은 건강검진, 경조사, 휴제, 웰컴키트와 산돌폰트 제공 등입니다. 또한 작가 간의 교류를 위한 작가 파티를 마련하고 기존에 있던 창작자 복지도 확대합니다. 세부적으로 건강검진은 2년 주기마다 진행합니다. 작가 본인 외에 직계가족, 배우자, 형제자매에게 무료검진권 이왕이 가능하도록 혜택을 늘렸습니다. 작가는 작품 30화 단위 협의하에 시즌 휴제 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설과 추석 등 명절 연휴 휴제가 가능합니다. 경조사 지원도 늘립니다. 연재 중 상을 당한 작가는 미리 보기 차감 없이 1회 휴제할 수 있습니다. 결혼 시 화환을 전달하고 작가 본인 혹은 배우자 출산 시 선물을 전달합니다. 출산 선물은 이번에 처음 생긴 제도인데요. 작가의 가정까지 배려하자는 취지입니다. 웰컴박스는 연재 축하 기념으로 제작 편의성을 산돌폰트 무료 제공 등의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웹툰은 앞서 22일 작가 파티 웹투나잇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작가 간 교류를 활성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행사는 새비섬 가비섬에서 진행됐습니다. 총 200여 명의 작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레크레이션과 이벤트, 축하 공연 등으로 진행했습니다. 한편 다음 웹툰은 다음 달 1일부터 자정의 작품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변경하고 연재요일 전일밤 10시에 작품을 업데이트합니다. 다음 웹툰은 지금까지 총 45개 작품의 영상판권을 판매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올해와 내년 중 20여 개 작품 영상화를 진행해 TV와 영화관에서 팬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